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노래로 소교, 여요, 장가라고 부르는 고려시대의 서민들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고려가요란 넓은 의미에서는 고려시대에 불려졌던 노래 전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불렀던 소교와 귀족들이 향유했던 경기체가 모두를 통칭하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의미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서민들이 부른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를 줄여서 여요라는 말도 쓰고 속된 노래라고 소교라는 말도 쓰고 장가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경기체가인 한림결곡 등은 나중에 살펴보고 이 시간에는 고려 소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 소교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고려 소교는 평민층에서 향유되던 민요적인 시가로 고려 문학에 가장 빼어난 진수입니다. 평민들의 생활 감정이나 진솔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이 때문에 조선시대 유학자들로부터 남녀 상혈지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남녀 상혈지사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사를 말합니다. 고려 소교의 형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삼음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얼이 살얼이랏다 청산의 살얼이랏다 그러면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하나의 행을 세 번 끊어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리도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삼삼이의 형태로 드러나는 삼음보입니다. 두 번째 분절체. 비슷한 말로 분연체 분장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연이 나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청산별곡은 8연 가시리는 4연으로 드러나는데요. 분절체 같은 경우에 향가는 단연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4줄, 8줄, 10줄이 하나의 연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고려 소교 같은 경우는 연이 나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렴구란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신화 가사에서 대풀이 되어 나타나는 각 절의 마지막 구를 후렴구라고 하는데 청산별곡의 경우에는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라는 표현이 매연 끝에 제시되어 있고요. 때로는 위, 증질과 태평, 성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고려가요도 있고 아흐동동다리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음구는 남는 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난 뭐 이런 표현들 생각하시면 되고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나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는 말들 좋은구는 흥을 돋우는 표현을 좋은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형태가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려 소교의 전승과 예를 살펴봅니다. 고려 소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승되다가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조선시대 성종쯤 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평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서의 정과 정의 경우는 누군지 작가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대부분의 고려 소교는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출전은 흔히 조선시대에 기록되었던 악장가사, 악학궤범, 시용악보에 기록되어 전하는데요. 흔히 궁중음악으로 향유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시리, 정산별곡, 서경별곡, 동동, 만전춘, 정석가, 쌍화점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려 소교와 향가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사실은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의 차이점을 살펴보아도 되는데 이 시간에 향가와 비교하겠습니다. 향가의 작가는 귀족증으로 승려나 화랑 등이었고 기록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서 우리말의 어순으로 기록했던 향찰표기였습니다. 형식은 일연으로 된 단연시이고요. 4구체, 8구체, 10구체 형태가 있었다고 하였고 고려 가요는 작가가 평민층입니다. 기록은 구전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었고 형식은 분연체, 후렴구, 사문보의 형태가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가는 작가가 누군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고려 소교는 그렇지 못한데요. 예외적인 작품이 있다고 하였는데 정과정은 향각의 여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향가와 고려 가요의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가의 특성을 본다면 작가가 정서라고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건 약간 향가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연구분이 없다는 것, 단연시라는 것도 향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사문보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려 가요의 성격으로 보자면 안글로 표기되어 있고 고려 의종 때 창작되어서 악학 배범에 수록되어 전한다는 것은 또 고려 가요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정은 고려 가요로 소개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고려 가요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